텔레반을 피해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 워싱턴 공항에 숙소 입국하고 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을 뚫고 간신히 탈출한 이들을 김수형 특파원이 직접 만났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워싱턴 덜레스 공항 입국장 앞에서 적십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구호 물품을 준비합니다. 카불을 탈출한 선발대가 도착한 겁니다. 살아서 다시 만난 가족들은 한동안 부둥켜 안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카불 공항에 들어가는 것부터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카불을 탈출한 사람들은 카불을 탈출했습니다. 70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군 수송기를 탔고 제3국에 도착한 뒤에도 며칠씩 대기한 뒤에야 민항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륙한 미군 수송기에 매달렸던 사람이 추락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탈레반을 피해 무작정 공항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답장하시기 욕실한 기존의 왼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